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촌동생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유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캠프 관계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보면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유신 부장판사는